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제가 그냥 조금 조금씩 그러면서 뭐 제 얘기 이런 저는 사랑한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온라인 유통에서 현재 21년째 지내고 있고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지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구요 그동안에는 이제 살아오면서 이러한 저런 이제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었던 예 일이 있죠 사기도 당해 보고 회사에서 내몰려도 보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요 또 앞으로 또 얼마나 실수를 줄이고 오류를 좀 덜 하면서 세상을 좀 잘 지내볼까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죠 좀 겁도 많이 납니다 그것도 많이 나고 특히나 사람에 대한 것도 좀 많이 있구요 그리고 어 아직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 둘이 있는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이렇게 잘 부양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 걱정들도 분명히 하고 있죠 뭐 이런 저런 고민 걱정들은 뭐 저만 있는게 아니라 뭐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을텐데요 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다 마찬가지 같은데 뭐 어떻게 하면 좀 그런 실수를 줄이고 좀 뭐 덜 우려스러워 하며 덜 힘들어 하며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종종 하게 되는 거죠 뭐 결국 궁극적인 것은 뭐 제가 지금 현재 어 일하고 있고 어 돈을 벌어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끊기지 않고 잘 지속적으로 잘 유지가 되면 그래도 괜찮지 않겠냐 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죠 뭐 아이들이 이제 뭐 초등학교 왕년 초등학교 2학년 뭐 좀 많이 늦었죠 많이 늦었는데 뭐 그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뭐 하나씩 둘씩 다듬어 가며 이렇게 살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옆에서 뒷바라지 해주고 도와주고 싶은 거죠 뭐 부모들은 다 똑같은 마음일 건데요 예 뭐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떤 모습을 하고 계속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제가 뭐 책을 써 가지고 돈을 되게 많이 벌겠습니까 강의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블로그에서 유튜브에서 뭐 이런걸로 돈을 생각보다 많이 벌 수 있다 라는 생각은 안합니다 왜 현실적인 생각인 거죠 뭐 저같은 사람이 뭐 되게 뭐 많은 인기를 얻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좀 무리라고 보는 거구요 어 제가 지장생활을 21년째 해보니 뭐 저같은 사람 저처럼 이렇게 지질이 공상이고 좀 뭐 보수적이고 보수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좀 그런거 있잖아요 뭐 삶의 범위가 매우 좁은 사람들인 경우에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오랫동안 꾸준히 해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속 머무르는 것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뭐 과거와 다르게 직장이 어 개인을 개인의 뭐 생활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언제든지 개인을 내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일정부 맞는 얘기고 또 일정부분 또 개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하는 거죠 뭐 물론 그 회사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자기하고 일하는 위 사람 임원이 될 수도 있고 대표가 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업무 능력 만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건 아니더라구요 업무 능력 말고 그 사람의 관계 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스타일이 많냐 틀리냐 자기한테 비를 잘 맞춰주냐 안 맞춰주냐 뭐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또 착용을 많이 하더라구요 뭐 물론 뭐 경제가 되게 안 좋아지고 그 실적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곳에서는 그 실적을 얼마나 곧바로 내냐 와 그 관계가 각각 다 작용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 관계 때문에 관계 때문에 로만 그 그 사람 판단해 가지고 내보낸 일은 없겠죠 그리고 뭐 성과만 생각해 가지고 그 사람은 붙들고 있는 일도 없을 거라는 거죠 왜 어차피 크든 작든 회사는 조직이고 그 조직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 하고 조화를 얼마나 잘 이룰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도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벌어지지 않겠냐 라는 거죠 헌데 이런 것 또한 어 뭐 보통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조직에 들어가서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잘할 거다 못할 거다 라는 걸 생각하고 움직이는데 지식대태로 어 자기 의도하고 상관없이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뭐 안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뭐 자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안 도와줘서 자신의 성과를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구요 뭐 이런 저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아 운이라는 게 있구나 뭐 사람들 간에 기운 뭐 행운 복 운명 뭐 이런 것들도 어쩌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큰 성과가 올 때도 있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닌 엉뚱한 생뚱맞은 길이 나한테 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길들이 나한테 어떨 땐 플러스가 되고 어떨 땐 마이너스가 된다 라는 것들도 겪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안에 의미가 없을 때도 있고 의미가 있을 때도 있고 한데 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이제 겪으면서 내게 어떤 의미로 삼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들을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들은 별 일이 아닐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큰 의미가 돼서 나한테 그 다음을 결정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겪는 힘들고 어려운 일 쇼크 크고 작은 일들 큰 일들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 한두 번씩 다 겪는데 그 일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좀 좋은 보약 약이 되기를 더 바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외쳐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어떤 상황이든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더 더욱 더 드리고 싶은 거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지나가기 마련이고 또 지나고 오면 또 어느 생각 또 괜찮은 또 모습으로 또 다시 또 변해서 나한테 또 또 다른 뭔가를 보여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저도 그런 저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프라인 유통에서 생활하다 물류 회사를 갖고 물류 회사에서 또 제조 회사를 갖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온라인 유통을 다시 왔는데요 만약에 제가 오프라인 유통에 있다가 그냥 온라인 유통에 왔으면 느끼지 못했던 것들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 지나온 시간 몇 년 사이에 이제 겪었던 이제 되게 제한테는 이제 굴곡이 좀 있었던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전 이제 느끼고 깨달았던 게 되게 많은 거죠 지금 현재 제가 온라인 유통에서 실무자로 종사하고 있는데 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를 알게 된 거죠 오프라인 유통과 물류 회사와 제조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없었더라면 몰랐을 것들을 지금 이제 알게 된 거죠 물론 물류 회사나 제조사에 있었을 때 제가 이제 느꼈던 그런 힘들고 어려웠던 고충들 열심히 하고 애썼지만 제가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이 봤을 때는 좀 이단하라 보이기도 하고 불편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맞지 않았던 부분들이 분명 있었을 거라는 거죠 저도 그건 인정하는 부분인 거고 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랬던 저의 그 노력이 또 거부 당했다 부정 당했다 라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고 어려워 했는데 어쩌면 또 그런 것들이 저한테 또 약이 돼서 지금 제가 이렇게 머물 수 있게끔 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또한 지금 있는 제 온라인 유통 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로 일하고 있는 현재 제 모습을 봐도 어떨 때는 만족스럽고 어떨 때는 불만족스러울 때가 되게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물고 있다라는 거 이 시장에 있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되게 현재 제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동안에 크고 작은 부침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내려놨다거나 포기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죠 어 뭐 사람들은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다름 아닌 정신이 나갈 되죠 저도 뭐 정신이 뭐 멘탈이 나갈 때가 있었으니까 뭐 이런저런 뭐 그런 두려움이나 염려나 겁이 좀 많이 났었죠 그때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 참 그래도 이렇게 뭐 과거와 지금 이렇게 되돌아 봤을 때 과거에 뭐 제 마음이 백이었으면 뭐 지금 뭐 온전히 벽으로 다 회복 됐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뭐 그래도 90 95까지는 오지 않은 나라 생각도 좀 하고 있구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 조금이라도 어 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저도 모르게 이제 두려움과 겁이 좀 나기도 하죠 뭐 뭐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겪어가면서 다 들 살아가실 텐데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불만족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다 있을 거란 생각이 다 들죠 근데 이랬던 저랬던 간에 각자 자기 인생 자이 거다 라고 생각하고 남한테 함부로 내막히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거죠 뭐 지내다 보면 은 어느 생각도 좋은 날이 오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뭐 요즘은 100세 세대를 넘어서서서 120세대를 12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20살까지 산다고 하면 뭐 한 50살 돼도 앞으로 70년이 나와 있으니 앞으로 복구할 시간도 무리하게 많은거고 뭐 앞으로 또 새로 도전하고 공부하고 배울 것도 참 많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좀 그렇게 길게 내다보고 생각하고 너무 빨리 조급하게 뭐 파여족이 되니 경제적인 자유가 되 자유를 얻니 부자가 되니 이런 말에 함부로 속아 넘어가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최대한 잘 지켜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안전하게 착실하게 자신의 재산을 불려가고 또 자식들에게 또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유산 같은 것도 만들면 어떻겠나 라는 이런 생각들도 들죠 아무쪼록 전화 여러분들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를 지금 잘 견뎌나가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절대 포기하지 말고 좀 더 나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 여러분들대로 각자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뭐라도 좀 더 애쓰면서 다듬어 가면 분명히 나중에 그게 다 복구로 돌아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